그 때가 60년대니까 60년도 말경이었어요. 그 당시는 내가 일반 페인팅 작업은 안 했어요. 주로 퍼포먼스라든가 서치라든가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니고 패션초 같은 데를 보니까 무대에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시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는 의상도 없었고 그냥 몸을 가리는 그런 경우밖에 없었는데 사냥을 하고 이랬을 때니까 그러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귀신같이 칠을 하고 묘한 모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처음 나는 바디 페인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바디 페인팅이라는 무엇인가. 그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바디 페인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실혀를 하려니까 방송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거는 나는 온 몸을 전부 다 비껴서 전신을 하고 싶다. 이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해주겠다는 방송국의 한 군데가 동양방송이었어요. 그때 거기 소문이 안 나기 위해서 그냥 비밀리에 하면서 방송에만 방영하기로 됐었는데 한국일보에 있는 그 당시에 주간지가 많았어요. 여러 군데서 주간여성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그게 채갑시기다는 기자가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짝 그거 모르게 한다는 게 다리만 찍고 찍어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간여성에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신을 다 했는데 그것이 방영이 못됐어요. 결국은 남은 게 주간여성의 그 잡지에 나온 거 그것만 정거로 남게 된 오늘 날아와서 그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술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어떤 걸 했나 하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올 누구도 영화를 만들다 실패했어요. 그게 저기 그 주연이 중간에 촬영을 하다가 사라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래 그 다음은 그걸 못 만들었는데 원시사 때는 완전히 옷이 없었기 때문에 벚꽃 타는데 그게 외술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문명이 발달돼가면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가리기 시작하고 자기 자체는 소멸되고 옷이라는 어떤 다른 어떤 매개차가 거기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삶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과실을 하고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새로운 원시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걸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바디 페인팅을 했으니까 했더니 그건 현대와서는 오히려 외술이 되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문제를 다시 각성하자 하는 의미로서 이번 광주 비엔날에 관객 참여 바디 페인팅 등을 그런 걸로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될 수 있으면 관객이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걸 내 몸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므로서 그 사람들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객 참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억지로 뭐를 강요해서 되는 것은 절대 관객 참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의 예술이라는 것은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너무 표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내 의도거든요. 내 작품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는 그 무엇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